서울시가 폭우, 폭염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15일부터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. 시는 우선 이번 여름 폭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침수예경보제를 시행합니다. 또 저지대, 지하주택,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을 확대해 설치합니다. 폭염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 4,200곳을 운영하고 노숙인 차량 이동, 목욕서비스, 쪽방 주민 에어컨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또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시단 10개반이 건설공사장 2,50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, 폭염, 호우,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.